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오늘은 16강 관계사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가 뭔가요? 관계사 자 일단 관계사를 말하기 전에 자 명사가 있구요 명사를 꾸며주는 절 절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에요 이렇게 절이란 거 뭐라고 했죠?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했죠? 절이 명사를 수식할 때 우리가 이 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용사절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관계사절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절을 연결시켜주는 절을 명사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있어야 될 거에요 이 접속사를 관계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명사가 있고 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연결하는 이 접속사 이게 관계사가 되는 거죠 관계사가 되구요 관계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고 선행사 그 다음에 관계사가 이끄는 절을 관계사절이라고 하고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명사 뒤에 오구요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서 형용사절 또는 관계사절이라고 하고 수식받는 명사는 선행사 그 접속사는 관계사라고 합니다 자 관계사는 접속사에요 뒤에 있는 문장을 앞에 있는 명사에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구요 접속사임과 동시에 선행사를 받아서 이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수식해 준다고 했는데요 이 선행사를 받아와서 뒤에 관계사절 이 뒤에 관계사절 내에서 이 관계사가 이 명사를 받아와서 관계사절 내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면서 이 문장을 구조상 또는 의미상으로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관계사가 다 해결이 돼요 다 끝나요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이 관계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관계사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명사가 있고 관계사가 있고 뒤에 절이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이 관계사는 뒤에 있는 절을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말을 대신 받아와서 대신 받아와서 뒤에 관계사절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이 절 내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하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개념 그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얘가 제일 좋죠 자 예를 보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I haven't received 나는 받지 못했다 제품을 자 제품을 받지 못했는데 어떤 제품이냐면은 이 위치가 뒤에 내가 일주일 전에 주문한 제품 뒤에 있는 절이 내가 일주일 전에 주문한 제품에서 뒤에 있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이 위치는 뒤에 있는 절을 앞에 있는 명사에 연결시켜주는 연결어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아까 뭐라고 했죠 product 앞에 있는 그 선행사를 받아와서 뒷문장을 구조상 의미상으로 완성시켜주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로 보시고요 이게 관계사로 이어지는 관계사절이니까 위치 대신에 위치가 product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위치로 보지 마시고요 위치를 product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roduct로 봐서 product로 봐서 위치가 product예요 product로 봐서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는 주문했다 사실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무엇을 주문했다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 역할을 위치가 한다라는 거죠 위치가 product를 받아와서 이 관계사절 내에서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관계사절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제품을 내가 주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관계사가 됩니다 여기서 product를 선행사라고 하고요 위치는 관계사 위치가 연결하는 이 I order the week or go가 관계사절이 되는 거죠 다른 예제를 보면 this is the company 이것은 회사이다 여기서 끊어지죠 그 회사에서 이 외어는 접속사이면서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면서 앞에 있는 컴페니를 받아와서 앞에 있는 컴페니를 받아와서 무엇을 쓰였나요? 그 회사에서 내가 일하곤 했었다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와서 부사로 쓰고 있죠 그 회사에서 내가 일하곤 했었다 똑같이 문장 구조는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이나 명사 나오고 접속사 나오고 절이 나온다라는 거 똑같죠? 똑같은데 이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그런 내가 일주일 전에 주문한 제품 내가 일했던 회사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 똑같죠? 문장 구조가 겉보기에 똑같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위의 문장에서는 이 접속사가 명사를 목적어로 받아왔죠 앞에 있는 프로덕츠를 받아서 받는 선행사가 서로 다르죠? 위에는 프로덕츠고 밑에는 컴페니예요 받는 선행사가 서로 달라요 위에는 프로덕츠를 받아서 이 문장 내에서 뭘로 쓰였나요? 이 문장 내에서? 명사로 쓰였죠 목적어 역할로 쓰였어요 그 제품을 내가 주문했다 밑에는 똑같은 명사를 받아왔지만 밑에 문장에서는 거기에서 내가 일했었다라는 부사로 받아왔죠? 지금 위치나 웨어나 겉보기에는 위치웨어지만 속을 까짓고 보면 딱 잘라서 안을 보면 여기 첫 문장에서 위치는 프로덕츠가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 웨어는 컴페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문장은 그 제품을 이라는 목적으로 쓰인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라는 부사로 쓰인 거고요 이게 관계사의 개념이고요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어떤 접속사도 여러분이 관계사 충분히 잘 쓰실 수 있어요 관계사의 역할을 제가 도표로 한번 해봤어요 일단 문장 구조가 어떻게 보이냐면 명사가 나오고 명사 뒤에 접속사가 나오면서 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럴 때 뒤에 있는 절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면 얘는 형용사절 관계사절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럴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식받는 명사가 선행사예요 이 관계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명사로 받아오기도 하고요 앞에 있는 이 선행사 명사를 소유격으로 받아와서 뒤에 명사 수식으로 쓰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명사를 형용사로 받아와서 뒤에 있는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부사로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대명사를 쓰면 접속사가 아니죠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말을 받아와서 대신 쓰는 말인데 대신 쓰는 말인데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이 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사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명사로 받거나 소유격, 형용사, 부사로 받아오면서 그럼 나머지 절은 어떤 문장이 나와야 되냐면 관계사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이 명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 빠져야 돼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어야 돼요 전치사 뒷자리가 소유격은 항상 명사 수식해야 되니까 명사가 같이 붙어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서 얘가 하나의 명사가 되면서 뒷문장 역시 명사가 빠진 문장 나와야 되고요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이겠죠 그러면서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명사가 되니까 뒤에 명사가 빠진 문장 나와야 되고 부사는 명사가 아니죠 부사는 그냥 뒤에가 완전한 문장 명사가 빠지거나 그런 문장이 아닌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부사의 내용이 빠진 절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관계사가 관계사 절과 연결이 되어서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가 접속사를 고를 때는 시험에서 접속사를 고를 때는 여기 어떤 접속사를 쓸까를 고르는 거죠 어떤 접속사를 쓸까 이 뒷문장을 보시면 앞에 선행사가 뭔지 그래서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소유격으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이 뒷문장에서 이 관계사가 이 나머지 문장 관계사가 뒤에 연결되는 이 절에서 이 관계사가 어떤 역할로 쓰였는지 그걸 보시면 되고요 거꾸로는 이 뒷문장이 뭐가 빠졌는지 그 빠진 역할을 관계사가 하고 있으니까 뒷문장에서 관계사가 뭐가 빠졌는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가지고 뒷문장에 이 선행사가 어떤 역할로 들어가야 문장이 완성이 될까 그거를 보시든가 아니면은 뒤에 문장에서 뭐가 빠졌나 그거를 보시면은 관계사의 역할을 잡아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정확한 관계사를 골라서 쓰시게 되는 겁니다 자 관계사가 몇 개 없어요 관계사 몇 개 없고요 이 차트에 맞춰서 관계사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요 자 선행사 여기가 선행사인데요 선행사를 크게 둘러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면 사람인 경우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사람을 받아서 관계사가 뒤에 관계사절 내에서 주어 역할로 쓰이고 목적어 역할로 쓰이고 전치사 바로 다음 자리에 오거나 소유격으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 역할로 쓰일 때 어떤 접속사를 쓰느냐 자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 선택하시고요 관계사절 내에서 어떤 역할로 쓰이냐 하나 선택하셔서 이거 좌표에 맞는 점 하나 골라서 그 접속사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인 경우에 사람이 뒷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인데 그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면 후 또는 됐을 쓰게 됩니다 목적격 역할일 때요 훔 쓰는데요 훔 대신에 그냥 훔을 회화체에서는 많이 쓸 수도 있지만 훔이 원래 써야 되는 거고 됐 가능하고요 생략이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목적격 경우에는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전치사가 나와서 전치사 뒤에 쓰는 것이다 전치사 바로 다음 전치사 뒤에 쓰는 것이다면 반드시 훔만 써줘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누구의 라는 소유격으로 갈 때는 소유격은 명사 꾸며주는 명사 있어야죠 뒤에 명사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앞에 소유격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훔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누구의 라는 거니까 전치사 오브 이용해서 오브 훔 오브 다음에는 명사하면 훔 써야 되니까 오브 훔 누구 누구의 해서 오브 훔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사람이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 부사 한 단어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요 대신에 전치사를 붙여올 수 있어요 누구로 붙어 누구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온다면 적정한 전치사 붙여서 전치사 뒤에는 훔 쓰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훔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와서 뒷문장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면은 위치를 써요 주어 자리에 위치나 됐 목적어 역할할 때 뭐뭐 쓸 하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뭐뭐 슬로 쓰였을 때 위치나 됐 또는 이것도 생략 일반적이고요 전치사 바로 뒤에 올 때 위치 쓰고 소유격으로 쓰일 때 똑같이 후주를 써요 사람이나 사물 상관없이 관계사에서는 뭐뭐 의라고 소유격으로 쓸 때는 똑같이 후주를 쓰고요 또는 오브 위치를 씁니다 전치사 오브를 이용해서 뭐뭐 의라는 오브를 이용해서 오브 위치 써주고요 형용사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위치로 받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앞에가 시간이 나오면 그때에라는 의미로 when 앞에가 장소가 나오면 거기에서라는 의미로 where 앞에가 이유가 나오면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로 why 한 단어로 받았을 수 있어요 한 단어로 이렇게 받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when, where, why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세 단어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에 거기에서 왜냐하면 이거 말고 다른 의미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연결해 갈 때 그때는 마찬가지로 적당한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해서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자 앞문장 전체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컴마 찍고 위치로 받으면 앞문장 전체를 받아오는 관계사가 됩니다 이 차트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부사절에서는 접속사의 의미를 아는 게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이 차트의 왼쪽이 사람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 선행사가 관계사절에서 어떤 역할을 쓰이느냐 거기에 맞는 거 하나를 골라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차트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맞는 거 하나 좌표에서 하나 고르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 골라서 쓰시니까 좌표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관계 대명사고 관계 부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 중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 있죠 주어 자리 목적어 역할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거 이런 거를 명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관계 대명사라고 하고요 웬이나 웬어나 와이 같은 거 있죠 웬이나 웬어나 와이 같은 거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부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위치 같은 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계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 형용사 예제 한번 볼게요 관계 형용사 예제 You might want to change You might want to change 너는 변경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당신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In our file에 있는 In which case 그러한 경우에 이 위치가 케이스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죠 그러한 경우에 In which case 그러한 경우에 The request 그 요청은 can be made over the phone 전화로 되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형용사로 쓰이는 관계사라는 거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차트에서요 의문사 데타고 의문사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데타고 의문사가 관계사 자리에 쓰이는 접속사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의문사 중에서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뭐가 없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의문수정에서 없는 거 의문사 중에서 네 맞아요 what과 how가 없습니다 what하고 how는 관계사가 즉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사로는 쓰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나 명사절로서 사형식 문장에서 누구에게 뭐뭇을 이렇게 할 때 앞에 명사가 나오면서 뒤에 명사절로 올 수는 있어요 이거는 명사절로 오는 거니까 하지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절로는 what하고 how는 고르지 않도록 하세요 예를 볼게요 The person who ordered our service Who ordered our service가 관계사절이죠 사람인데 이게 who가 사람을 받아서 주어 역할로 쓰이고 있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문을 했어요 우리의 서비스를 우리의 서비스를 주문한 사람은 내 친구이다 자 우리가 명사가 나오고요 뒤에 that 아니면 의문사가 나오는 거예요 that 아니면 의문사가 나오면서 that이나 의문사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뒤에 절이 나온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받아서 뒷문장 대명사처럼 받아서 뒷문장 쭉 연결해 가시면 되고요 연결해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끝까지 갔다가 The person who ordered my service 끝까지 갔다가 아 이거 형용사절이니까 우리의 서비스를 주문한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오면은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해석이 두 번 돼야 되고 시간도 두 번 걸리잖아요 우리가 의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제대로 번역을 할 때는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형용사절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이해만 해야 되는 경우에 직청 직해를 한다거나 직독 직해를 해야 된다거나 그냥 봐서 쭉 읽어가면서 이해만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갔다가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명사가 있는데 대신한 의문사가 나오면서 절이 나오면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문을 했다 우리의 서비스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연결해 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절은 관계사절이 되는 거고요 다음 보니까 사람인데 그 사람을 흠이니까 목적격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 사람을 네가 그 사람과 말했는데 전화로 어제 그 사람이 왔다 너를 보러 MMT는 고용한다 천명을 매년 고용한다 10% 그들 중 10%가 퀵 그만둔다 그들의 일을 within 3 years 3년 내 자 여기에 그들 중 10% 하면은 어? 여기에 댐이 아닐까요? 댐 내용상으로는 댐이 많지만 왜 댐이 안 되는 거죠? 컴마가 있죠 두 문장을 하나로 엮어주고 있는 접속사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들 중 10%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서 댐을 쓰시면 안 되고요 댐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관계사죠 대명사 역할 대명사이면서 접속사가 관계사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천명 앞에 있는 천명을 받아와서 전취자 뒤에 쓰이니까 whom 써서 10% of whom 이렇게 됐고요 an architect 건축가인 캐서린 most of whose 그 사람의 앞에 있는 건축가를 소액적으로 받는 거죠 그 사람의 건축의 대부분이 includes 포함하고 있다 energy saving technology를 포함하고 있다 using solar power 태양열을 이용하는 자 이거 삽입 삽입으로 컴마 컴마로 앞에 있는 캐서린 꾸며주는 삽입 절로 들어갔고요 관계사 절로 이 사람이 이슬 위갈드도 간주된다 환경 론자로서 간주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뭘로 받아서 그 사람의 건축 그 사람의 건축 앞에 있는 명사가 누구누구 의로 올 때 who's라는 접속사 써주시면 되고요 I like the poem 나는 시를 좋아한다 when spring comes 라는 시를 좋아한다 대문자니까 이름이고요 이렇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으면 제목이 되는 거예요 when spring comes 라는 시를 좋아한다 그 시가 표현을 한다 기쁨을 봄의 기쁨을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앞에가 사람이 아니면서 주어로 올 때는 위치로 받는 거죠 he has a huge house he has a house 그는 집을 가지고 있다 집의 정원이 집의 정원이 여기서 who's는 사람 삶을 상관없이 소유격으로 받아오는 거죠 앞에 있는 명사 받아서 그 집의 정원이 is full of roses 장미로 가득 차 있다 집 자 전치사 in이 붙었네요 여기서 위치는 집만 받아오는 대명사죠 in the house 라는 뜻이에요 집 그 집에서 당신은 you still live 살았었다 요게 관계사절이죠 당신이 살았었던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집은 was sold 팔렸다 그리고 바뀌어졌다 가게로 변경되었다 오늘 is the time 오늘은 day이다 of the year 1년 중 day이다 그때에 그때에 이때가 the length of the day 하루의 길이가 is the longest 가장 길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다 라는 뜻이고 오늘은 하루의 길이가 가장 긴 1년 중 day 라는 뜻이고 that is the reason 그것이 이유이다 여기서 that은 접속사가 아니죠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이유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냐면 모든 배송이 점검이 돼야 한다 before living the factory 공장을 나가기 전에 점검 돼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앞에가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쓰였느냐 따라서 사람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who now whom 이런 걸로 받아오고요 소유격이면 who's를 받고 3월이면 which 주어나 목적어 모두 which를 받고 소유격이라면 똑같이 who's를 받고요 이렇게 전치사 부처에서 in which 받아올 수도 있고 떼면 when 왜냐하면 reason이면 why 이런 걸로 받아서 연결됩니다 관계사의 선택 관계사가 절인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째는 관계사 절인 것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아 이거는 관계사 절 문제구나 어떻게 합니까 명사가 나오고 빈칸이 나오고 절이 나오는데요 보기가 대시나 의문사가 나오면 어 명사 뒤에 이렇게 절이 나왔을 때 아 관계사 절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어요 둘째 그렇다면 이 명사 선행사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절 내에서 이 절 내에서 이 선행사 이 접속사가 요거를 받아서 여기에서 접속사를 뺀 나머지 문장이죠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뒷문장에 어떻게 들어가야 뒷문장에 어떻게 들어가야 어떤 역할로 쓰여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가 요거를 찾으시면 돼요 해석을 해보니까 대명사가 필요해요 대명사가 필요한데 접속사가 동시에 필요하다면 이때 관계사를 골라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선행사가 무엇인지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어떤 역할로 쓰였는지에 맞춰서 차트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차트에서 하나 골라서 접속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골라주실 때 주의할 거는요 콤마 또는 전치사 뒤에는 접속사 됐을 쓰지 않습니다 앞에가 콤마가 나오고 이렇게 접속사를 고르는 거라면 여기에다 됐 고르지 않으시고요 앞에가 전치사가 나오고 접속사를 고르는 거라면 관계사로 됐은 고르지 않는다 그리고 관계사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what하고 how 고르지 마시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전치사 바로 다음 자리에는 반드시 whom 써줘야지 who 쓰시면 안 되고요 whom이나 which 고르십니다 who's를 답으로 할 때는 반드시 뒤에 수식하는 명사가 있어야지 뒤에 수식하는 명사가 없는데 who's를 골라 놓으시면 안 되지요 예제를 살펴볼까요 customers 고객들은 구입한다 그들의 물건을 주어로 써야 되는 것 고객들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템을 인터넷에서 그래서 사람을 받아서 주어 역할을 하니까 who가 되겠죠 네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Mary has been appointed Mary는 임명받았다 as a present 사장으로 to replace 교체하기 위해서 제넷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장으로 임명받았다 뒤에 동사가 또 나오죠 그러면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접속사 근데 이 제넷이 은퇴합니다 toward the end of this year 올 말쯤에 end of this year 올 연말쯤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뒷문장에서 주어가 빠졌는데 제넷이 은퇴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서 뒷문장을 완성하고 있다면 관계사절이 되는 거죠 사람이 주어 역할로 쓰이니까 그 차트는 머릿속에 암기하셔야 돼요 사람이 뒷문장에서 주어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who를 어? 쓸까요?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여기에 제가 콤마를 막 아까 뭘 쳐놔서 못 봤네요 콤마가 있죠 콤마 뒤에는 who를 쓰지 that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어? that을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who가 맞네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who가 맞습니다 여기 사람을 주어로 받아오는 경우에 who하고 that이 모두 가능하겠지만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앞에 콤마가 있기 때문에 that은 안 되고 who를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p번이 되겠죠 the new medicine has been successfully introduced 그 새로운 의학이 성공적으로 소개가 되었다 by 종당 잉크에 의해서 자 이 회사는 여기 빈칸인데 주어가 빠졌죠 앞에 있는 종당 잉크를 받아와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회사는 has been devoted to 전념해 오고 있습니다 이 to는 전치사도이기 때문에 동사가 연결될 때는 동명사 써줘요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뭐를?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resistant to H1NI H1N1 influenza A가 이거 신정플루고요 신정플루에 저항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받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후는 언제 쓰는 거죠 사람을 받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회사 이름이니까 아니고요 which 쓰면 되겠네요 정답은 which가 됩니다 where는 거기에서 라는 부사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 역할을 못하죠 what은 관계사로는 쓰이지 않는다고 했고요 Michael is a well-known author Michael은 well-known 유명한 작가이다 이 작가 뒷문장에서 어떻게 들어갈까요 소설이 has been featured in a daily newspaper 에 나오고 있다 with a good reputation 좋은 평판이 있는 평판이 좋은 신문이에요 평판이 좋은 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uthor가 어떻게 들어가야 뒷문장이 완성이 될까 이거를 염대 두시는 거예요 주어는 안 되죠 왜 노벨이 주어니까 novel 노벨이 주어니까 주어 또 사람 주어는 아니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인가요 이 작가를 왜냐하면으로 받을 수는 없죠 who's는 누구의 하면은 이 작가의 소설 작가를 작가의 소설 이렇게 소유기어로 받아올 수 있죠 자 death은 주어나 목적어 역할하는 건데 주어 novel도 있고 목적어 필요없죠 이 문장에서 그러니까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접속사를 고르실 때는 앞에 있는 선행사 author가 뒷문장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쓸 수 있을까 그거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작가의 소설이 신문에 실리고 있다라는 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유격 who's를 고른다 the earth is now having a serious global warming problem the earth 지구는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it has never faced before 전에는 직면해보지 못했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들어가야 뒷문장이 완성이 되나요 problem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또는 뒷문장에서 뭐가 빠져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뒷문장에서 face는 뭐뭇을 직면하다라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죠 이 문제를 지구가 전에는 직면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앞에 있는 problem이 뒷문장에서 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했다 전에는 그래서 problem을 받아서 목적으로 쓰는 것 뭐가 됩니까 that이 되는 거죠 정답은 b번이 되는 거죠 who's는 소유격으로 받아오는 거고 when은 그때의 what은 관계사 아니라고 했죠 정답은 b번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이런 구문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관계대명사 관계사 뒤에 문장이 나오는 걸 봤죠 여기가 대명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뒤에가 명사가 빠진 그런 절이 오는 역할을 봤는데요 이렇게 문장이 오는 게 아니라 절이 오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패턴이 전치사가 앞에 있어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 패턴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we moved to the country 우리는 시골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또는 그래서 또는 뭐 뭐 하기 위하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우리는 시골로 이사를 갔다 뭐 하기 위해서가 좋겠네요 여기서는 so that the children would have a garden children이 정원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건데요 이 위치는 정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정원을 이게 꾸며주고 위치는 정원을 받아오는 건데 정원에서 인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정원 안에서니까 인이 있어야 돼요 그 정원에서 놀 놀정원이란 뜻으로 그 정원에서 논다라는 의미로 in which to play 그래서 앞에가 전치사가 나오고 관계사가 나오면서 뒤에 투보정사 구가 올 수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to play in a garden이 되는 거죠 정원에서 놀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앞으로 보내면서 이 a garden을 앞으로 보내면서 이거를 앞으로 보내면서 얘가 꾸며주는 말처럼 갈 때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인이 가면서 in which 거기에서라는 in which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a garden in which to play 이거를 which to play in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관계사 뒤에 투보정사 앞에 관계사 고르는 문제 투보정사 앞에 관계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계사 문제는 관계사를 고르는 문제가 거의 주를 이루지만 관계 대명사 내에서 주어동사 수일치 시키는 문제도 가끔 나오게 되죠 뭐냐면 예를 보면 some birds which were once a common sight 이렇게 나오면 새들인데 위치는 새들을 받아오는 거죠 그 새들이 한때는 일반적인 광경이었다 한때는 자주 볼 수 있었던 새들이 are now becoming rare 지금은 드물다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여기 월 자리가 빈칸인 거예요 월 자리가 빈칸 빈칸이고 월스를 쓸 것이냐 월을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워즈를 쓰느냐 월을 쓰느냐 주어랑 수일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주어가 위치예요 그러면은 위치하고 수일치를 시키는 건데 사실 위치는 관계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서 뒷문장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지만 사실 위치는 birds를 받아오는 거니까 birds랑 맞추어서 그래서 월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를 고를 때는 이 관계대명사랑 맞춰야 되는데 사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받아오는 단어니까 선행사를 찾아서 그 선행사랑 수일치를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거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근데 전치사고를 전치사고를 앞에다가 먼저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사절이 바로 앞에 있는 전치사고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since the company changed recruiting procedures since 회사가 recruiting procedures 채용 채용 절차를 바꿨다 채용 절차를 바꿨다 그 다음에 the number of new recruits 새로운 신입들의 수가 요건 뭐뭐 이유로 해석이 되고요 바꾼 이유로 새로운 신입들의 수가 어떤 신입 자 그런데 여기서 후가 나왔는데요 뒤에 동사를 고르는 거죠 요구한다 광범위한 교육을 요구한다 in dealing with 다루는 데 있어서 고객 불평을 다루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그 교육을 요구하는 뭐 신입들의 수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서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한다면 앞에가 넘버도 있고 recruits라는 명사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사가 어떤 말을 수식하느냐를 찾아서 넘버라면은 S가 붙인 requires가 답이 돼야 되겠고 recruits를 수식하는 거라면 복수니까 원형 require가 답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석으로 골라야 되시겠지만 여기서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뭐죠? 후 후는 후는 사람을 받아오는 관계사지 사물을 받아오는 관계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넘버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recruits를 받아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해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겠지만 후가 있기 때문에 후가 recruits 사람을 꾸며주는 거니까 recruits를 받아서 여기가 지금 복수죠 recruits를 받아서 원형을 써준다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A번이 정답 관계사 관계사 뒤에 문장 구조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관계사가 관계사가 이 관계사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뒷문장을 완성시켜준다 했으니까 이 관계사가 하는 역할은 관계사절 내에서는 없어야죠 관계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어야 돼요 I like the poem when spring comes 아까 봤던 예제죠 이걸 좋아한다 그 시가 봄의 기쁨을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 관계사를 뺀 나머지 문장에서는 위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The person whom you talked to on the phone yesterday 어제 네가 말한 어제 전화로 이야기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오늘 너를 보러 왔다 whom이 사람을 받아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to 뒤에 나오는 이 자리는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whom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Today is the time of the year 그때는 1년 중 가장 긴 때이다 그래서 이거 앞에 the time of the year를 when으로 받았는데요 when은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아까 첫 번째 주어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명사가 빠져 있는 건 아니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 이 when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하는 말이 또 나오면 안 되겠죠 내용 내용상 내용상 때에 해당하는 말이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관계사절 뒤에 문장 구조는 관계사관한 역할이 빠져있다가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을 해줘요 이렇게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을 해서 그럼 뭐가 남습니까? 이거 satisfied가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구 형용사 구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형용사 구가 수식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거 과거분사로 봐도 돼요 그래서 명사 뒤에 우리가 현재 분사나 과거분사 분사가 명사 수식할 수 있다고 했죠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분사가 이렇게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이렇게 관계사 절에서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없고 그냥 동사일 때는 동사가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사나 형용사 구가 뒤에서 수식하면서 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I wanted to do the job 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여기서 job은 for의 목적어 역할을 쓰이는 거죠 이 문장에서 job은 그 일을 위해서 여기에 for의 목적으로 job이 쓰이고 있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 내가 교육을 받은 일자리를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목적으로 쓰이는 목적으로 쓰이는 접속사 관계사는 생략을 한다라는 거죠 잘한다 이게 for가요 앞에 이렇게 있어서 for which 이렇게 돼 일단 여기다 대뜸 못 써요 for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략도 안 돼요 여기서는 반드시 for which만 써줘야 되지만 for를 이렇게 뒤로 지금 있는 이 문장처럼 뒤로 빼서 위치만 남을 때는 that을 쓸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생략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오늘 관계사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명사 뒤에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절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거고요 이때 관계사는 앞에 있는 수식하는 그 명사 선행사를 받아서 관계사 절 내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로 이 문장을 완성시켜 준다라는 개념 이 개념 잊지 마시고요 차트 외워서 거기에 있는 거 하나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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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